배우 공유와 정유미가 지속해서 제기된 연애설과 결혼설에 대해 서로의 소속사는 사실 묵은며 앞으로 루머 유포 시강경학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소프는 9일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 공유, 정미배우 관련 루머는 명백한 헐로이 사실이라며 이 시간 이후 추가로 유포하거나 재생산하는 행위에 대해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소속사는 또 지속해서 읽는 배우들을 향한 악성 댓글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유와 정유미는 2011년 영화 도가니에 이어 2016년 부산행에서 호흡을 맞춘 인연이 있으며 소속사도 같아 지속해서 연애설이 불거졌다. 최근에는 결혼식 날짜와 장소까지 담은 이른바 지라시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했다. 공유는 지난 2016년 도깨비 종영 이후 차기작을 물색 중이다. 정민은 TVN 예능 프로그램 윤식당 첫 방송을 앞두고 있으며 2월 개봉하는 염력에 출연한다. 안녕하세요 매니지먼트 숲입니다.